자 비교급 최상급 연결이 바르지 못한 거면 뻔이죠? 한 번이다. 그럼 바르게 고치면 레이지. 그쵸. 레이지를 레이지스트. 오케이. 그래서 기본 형태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경우 R과 ST만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불규칙 두 가지가 보입니다. Bad, Worst, Worst. Little, Less, Least. 자. Bad, Worst, Worst 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하죠? Bad, Worst, Worst 이기도 하죠. 오케이. 그래서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쁜도 되지만 아픈, 더 아픈, 가장 아픈도 된 단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본 형태의 문제였고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가능한 건 타이거랑 캣을 비교하고 있고 빅이 다양한 형태로 보입니다. 크기 비교. 두 동물의 크기 비교인데 타이거 앞에 있으니까. A tiger is bigger than a cat 해야 되겠죠. 나머지 애들. 뭐 가장 큰 해 놓고. 이거는 than은 비교급과 함께 사용되는 거. 뭐 보다란 뜻이기 때문에 최상급과 같이 쓰이는 게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더는 최상급과 같이 사용되는 걸 좋아하지 비교급하고 같이 쓰이지는 않는데 딱 하나 더비더비라는 특이한 문법도 있었습니다. 좀 이따 더비더비도 나오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오케이. 답은 몇 번이죠? 5번이다. 오케이. 인히스토리가 보이고 있고요.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인텔리전트의 뜻은 지적인 똑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조금 더 낮은 단계의 단어로는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인텔리전트가 나왔으면 여러분은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인텔리전스 하면 명사로서 지능이란 뜻입니다. 인텔리전트 지적인 똑똑한 인텔리전스 지능 명사 디퍼런트 디퍼런스 처럼 형용사 명사가 되고 있죠. 디퍼런트 형용사고요. 디퍼런스 명사고요. 인텔리전트 인텔리전스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알바스트 아이스타인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었다는 얘기겠네요. 인히스토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역사상 뭐 이름이 되겠죠. 알바스트 아이스타인은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니까 최상급 표현의 특징은 이와 같이 덜을 좋아하고 뒤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나 왜얼에 대한 대답 여기서는 왜얼 또는 뭐 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상이란 뜻이고 그 외에 여기에 다른 형태로 붙을 수 있는 건 누구누구들 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비슷한 말로 누구누구들 중에서 를 같은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넣고 싶으면 오브 올 피퍼 인 히스토리 이런 말을 넣을 수도 있겠죠. 역사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다. 오브 뒤에는 복수명사가 온다 했고 인위에 단수명사가 온다. 계속해서 알맞은 말 넣으랍니다. 특징은 이게 보이니까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거 일단 이게 보이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문법적 주소 문법적 주소지가 어디다 원급 비교겠죠. 에즈와 에즈 사이에 원급을 넣으니까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것들 쭉 꺼내 볼 수가 있겠고 그럼 굿 아니면 웰 중에 하나겠네요. 오케이. 답은 뭐던가요? 1번입니까? Maybe she plays 테니스 에즈 굿 에즈 더 페이머스 플레이얼 하면 안 되겠네요. 웰이네요. 자 여기에 필요한 건 뭐냐 일단 하고 싶은 말이 아마도 그녀는 테니스를 그 유명한 선수만큼이나 좋은 친답니까? 잘 친답니까? 어찌씨 필요한 자리죠. 어찌씨 됐습니까? 형용사 올 자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she 이걸 가지고 기본 형태 표현 그녀는 테니스를 잘 친다 라는 기본 형태의 표현을 she plays 테니스 굿입니까? 웰입니까? 웰이잖아 she plays 테니스 웰 그녀는 테니스 잘 친다 근데 이거를 유명한 선수만큼 잘 친다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에즈 에즈를 넣고 더 페이머스 플레이얼 이렇게 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굿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굿을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 칩시다 굿을 이용해서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문장은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maybe she is a she is a as o o는 빼고 she is as good as 굿을 쓸래니까 she is as good as 모모를 잘하다는 기본표현이 b 굿 as 이란 표현도 있죠. 이걸 이용하고 싶으면 she is as 굿 as at 플레잉 as 더 famous at 플레잉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굿이 들어가는 같은 표현이 되죠. maybe she is as good as the famous player at 테니스 그래서 b 굿 at 테니스 어서 그녀가 테니스를 잘한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as 굿 as 더 famous 플레이얼 를 넣어서 멍크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굿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어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aybe 의 뜻이 아마도 란 뜻이죠. maybe 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냐면요. 일단 perhaps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probably 같은 것도 maybe 하고 같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추측을 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아마도 그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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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도 익히셔야 되겠고요. 아마도 계속해서 5번 문제 넘어가도 되겠죠? 아마도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걸 묻고 있는데 답은 몇 번인가요? 몇 번? 5번이다. 아마도 에즈 놓고 덴 놓고 볼까요? Sunrises are as beautiful as sunset 에이 그래서 에즈가 맞겠고요. My recipe for cheese cake is better than your recipe for cheese cake 이겠죠? 예. 그래서 Sunrise의 뜻은 일출이고 Sunset은 일몰이죠. 해 뜨는 거죠. Sunrise. Sunset은 해 지는 거. 그래서 일출과 일몰을 비교하고 있는데 해석해보면 일출은 일몰 만큼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까? 에즈 원급 에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My recipe for cheese cake 그래서 cheese cake 만들기 위한 내 조리법이 너의 조리법보다 더 낫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원급 비교했고 하나는 비교급 비교했습니다. 자,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몇 번이기도 모르겠어요. 아유. 한 번이다? 바르게 고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OK. Night grow shorter and shorter In summer. 그래서 해석하면 뭐가 되고? 밤은 밤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밤의 길이가 여름 전에는 점점 더 짧아진다 라고 해서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느낌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문법 주소는 뭐다? 문법 제목은 비교급 and 비교급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교급 and 비교급으로서 급격한 변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비교급 and 비교급을 사용해서 점점 더 짧아진다. OK. 그래서 좀 이따가 Grow 대신 쓸 수 있는 거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또 뭐 4번 같은 경우에 요 녀석. 요 녀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No country is larger than Russia in the world. 요게 형태적으로는 무슨 끝 표현입니까? 비교급 표현이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무슨 끝 표현이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다른 표현들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1번에서는 much가 눈에 띄죠. A butterfly is much bigger than a fly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Sora is twice faster than her brother. 이거 무슨 비교라 그랬어요. 특히 요게 들어있는 거. 자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much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되고 나비는 그렇죠. 그래서 이 much의 다양한 뜻, much money 할 때는 많은 돈이었고요. 그 다음에 thank you very much 할 때는 그 때 much는 무슨 뜻이요? thank you very much. 많이 이란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uch는 무슨 뜻이다? 훨씬 이란 뜻으로써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쭉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much bigger, even bigger, still bigger, far bigger, a lot bigger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very나 saw 같은 것들은 안 된다. very나 saw 뒤에는 원급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very나 saw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봤으면 그것도 1번이 답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2번 Sora is twice faster than her brother. 해석이 어떻게 되고? brother 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보고 문법 제목은 뭐라고 그랬냐면 배수사 비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수사 비교.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표현 방법이라고 그랬었는데요. Sora is twice faster than her brother. Sora is twice faster than her brother. 하고 같은 표현을 다르게 하는 방법은 뭐랬더라? 네. 배수사 비교. 궁금했던 거 다시 살펴보세요. 그렇죠. 배수사 비교급 비교는 배수사 원급 비교하고 같은 의미가 전달된다고 했었죠. Sora is twice faster than her brother. Sora is twice faster than her brother. 두 배만큼 빠르다나? 두 배 더 빠르다나? 지금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grow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뭐 자라다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he grows apples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저는 사과를 제외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grow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다? 점점 변해간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grow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리고 점점 변해간다. 라는 뜻으로 똑같이 쓸 수 있는 동사는 B로 시작하는 become이 있었죠. 또 T로 시작하는 turn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G로 시작하는 get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night get short and shorter become short and shorter turn short and short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얘들 뒤에 become 뒤에 형용사 turn 뒤에 형용사 turn의 원래 뜻은 뭐 돌리다 회전시키다 이런 뜻도 있지만 형용사가 왔을 때는 점점 변해간다구요. get의 뜻은 뭐 많죠. 뭐 삼형식일 때 목적어를 가질 때는 무엇 무엇을 받다 사다 이런 뜻이 있었고요. get a to do 하면 무슨 뜻이었더라? get a to do I got to go there 나는 그녀에게 간다? 이건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배웠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뜻은 예 됐습니까? 뜻은 사역동사의 뜻이지만 사역동사가 아니라 했죠. get a to do 하면 5 다시 5 다시 3에 a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뜻으로써 a에게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하라고 시키다 라는 뜻이라고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 형식에 사용된 get이냐에 따라서 뜻은 달라지는데 이건 지금 현재 get 뒤에 형용사가 온다 했으니까 2 형식일 때는 점점 변화해간다 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the smaller the box is the better it is 해석이 뭐였습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좋아진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나는 내가 필요한 게 어떤 상자다? 작은 상자다. 최대한 작을수록 나한텐 좋아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smaller the box is the better it is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였더라? 문법 제목은 더비 더비죠 그렇죠 if if the box is smaller it is better 였습니다 만약 그 상자가 더 작다면 그것은 더 좋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인데 근데 얘를 지금 어 비교법 여기도 있고 비교법 여기도 있네 그렇다면 굳이 만약 누가 어떻다면 더 어떻다면 그것은 더 어떻다 이 표현을 if라는 조건의 부사들을 사용할 필요 없이 더비 더비 라는 문법을 쓸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 스몰러 얘는 사라지고 더 스몰러 더 벅스 이즈 더 베러 이즈 라는 더비 더비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노컨트리 이즈 라이저 러시아 인 더 월드의 뜻은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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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나뉘 otro 코트레 이즈 선물 컨트롤 이즈 니 이즈 이즈 이거하고 일단 이거는 가장 기본은 아닌데 해튼 이것도 같죠 이 러시아 이ん 나뉘 exploited 이즈 이걸 보고 뭐라 했냐 비교급 tan 단수명사 표현도 의 녹화 러시아 is the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이게 가장 기문되는 표현이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다. No country is larger than Russia in the world. 또는 뭐 이거 부정주어 비교급도 된다 했고, 부정주어 원급 비교도 똑같다 했으니까 No country is as large as Russia in the world도 똑같은 표현이다. No country is as large as Russia in the world도 똑같은 표현이다. 그리고 라이저를 이상하게 썼네. 됐습니까? 오케이. 실전 문제 풀면서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제세기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칼질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수점에서 가장 얇은 책 중에 하나다. 누가?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뭐 중 하나다? 가장 얇은 책 중 하나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건가요? 5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 문법 제목은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죠. this is one of the thinnest books.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이기 때문에 where나 또는 of plus 복수명사가 올 수 있는데 of plus 복수명사 쓰고 싶으면 of all books in the bookstore. 굳이 넣을 필요 없겠죠. this is one of the thinnest books of all books in the bookstore. 뭐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 틀렸었고요. 뭐 이것도 그냥 비교급에서 틀리셨고요. 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틀리셨고요. 그렇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과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 완성을 했으니까 칼질하란 말이네요. 어떻게? 무엇을? 뭐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표현은 명령문이네요. 근데 please를 썼으니까 좀 공손하게 명령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leave a message as soon as you can. please leave a message as soon as you can. 자 그러면 이 표현이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겠다? 어? 뭐 이상한데? 플리즈 버? please leave a message as soon as possible 하고 같은 표현이죠. please leave a message as soon as you can.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였고요. as soon as possible은 이게 무슨 문이기 때문에 명령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you can, you를 주어 you를 지방할 수 있고 시제는 명령문의 시제니까 여기에 could 같은 거 오면 안 되겠고 can이 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다루었던 문법이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뜻이 되도록 하라고 했네요. 일단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다. 그러면 원래 문장 읽고 해석해보면 my wallet and geos smartphone are almost the same size. 뜻은? 그렇죠 크기가 거의 비슷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딱 둘이 크기가 이런 관계지 이런 관계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무슨 비교로 바꿔 쓸 수 있다? 원급 비교로 바꿔 쓸 수 있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알아두면 쓸모가 있겠죠. 같은 크기인 이란 뜻입니다. 같은 크기인 같은 크기인 of the same size. 그렇습니까? 크기가 같은 of the same size. 그래서 my wallet is almost as big as geos smartphon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떤 물건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I have two cats, you have six cats 하고 있네요. 자 보니까 근데 선택지에 twice, twice, three times, twice, three times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 문법 제목은 뭐다? 배수사 무슨 급 비교도 있었고 원급도 있었고 배수사 비교급 비교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였죠 여기서는 배수사가 들어가면 배수사 원급이든 배수사 비교급이든 같은 표현인데 답은 몇 번이 되나요? 5번이 답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힌트는 as I do죠 as I do as I do가 있는 걸 봐서 배수사 원급과 배수사 비교급 중에서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다? 배수사 원급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you have three times as many hats as I do 아 선생님이 catch라고 해야 되는데 hatch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다른 것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뭐 나는 모자 두 개가 있고 너는 모자 여섯 개가 있으니까 너는 뭐 할 줄 아니? 2 곱하기 3이 6인 줄 아니? 이걸 일단 알아야 되겠죠? 이상은 6은 일단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너는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세 배 더 많은 모자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면 그렇다면 너 몇 개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개수가 두 개다 그러면 너는 2 곱하기 3에서 u가 가지고 있는 게 여섯 개라는 거 알 수 있느냐 그런 식의 문제이고요 다른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as I am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as I am 해야만 되는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나는 초딩이고 유딩일까? 하여튼 너는 어른인가봐요 됐습니까? 내 몸무게는 30이고 너는 60kg 그러면 you are 배수사 원급 비교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 배수사 원급 비교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 you are twice as I do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때는 그쵸? 여기엔 지금 동사 have 대신에 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 do가 일반 동사 대신에 여기에 온 자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do를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엔 be 동사 대신에 와야 되니까 as I do가 아니고 as I am이 돼야 되겠죠 you are twice as heavy as I am 너는 나의 비교했을 때 두 배만큼 무겁다 내 몸무게 알려주면 상대방의 몸무게도 두 배만큼 무겁다 했으니까 야 그러면 몇 kg 나 30인데 어 그럼 얘는 60이구나 왜냐하면 twice다 했으니까 그니까 그 다음에 이게 비교급 원급 비교를 했으니까 위에 문장 you have three times as many heads as I do 이니까 원급 비교했으니까 배수사 원급 비교는 배수사 비옥급 비교하고 똑같으니까 you have three times as many heads as I do 밑에 문장 you have three times as many heads as I do 하고 같은 표현은 you have as many h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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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모자를 가지고 있다 배수사 원급 비교는 배수사 배수사 원급 비교는 배수사 비교급 비교하고 같은 내용이 전달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한다고 문법치 배운 지 좀 오래됐다고 해서 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1 12 11 12 다 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라는 어떤 문법을 배우게 되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런 표를 가지고 문제 풀이하는 건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city names of cities 가 나오고 있고 어떤 동네 도시 이런 곳에 그 다음에 temperature 가 보이고 있죠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도 10도 12도 15도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여름이나 겨울은 아닌 것 같네요 봄이나 가을일 것 같네요 그래서 요렇게 같은 거는 없네요 5도고요 10도 12도 15도 뭐 대구 부산 제주 전부 다 남쪽에 있네요 따뜻한 편이네요 서울 많이 북쪽에 있네요 그럼 일치하는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몇 번이 그러면 답이 되는 거야 3번이 답이 된다 ok 그러면 제주 is the warmest of the four 일단 해석하면 넷 중에서 ok of the four cities 다 제주시 있죠 제주시 대구시 있고요 부산광역시 있고요 서울특별시 있죠 전부 다 city 이름이니까 여기 cities 가 생겼고요 그렇다면 뭐 공유할 수 있네요 그럼 1번 서울 is as cool as 부산의 뜻이 뭐고 서울은 부산만큼 시원하다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두 배 차이나 나는데 비슷하게 시원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대구 is warmer than 제주 대구가 부산 아 제주보다 더 따뜻하다 했는데 그럼 1호 숫자가 12하고 15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틀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 is cooler than any other city 자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얘 숫자가 어때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동그라미 되고 싶으면 최소한 5보다 더 작은 숫자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해석하면 부산은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 더 서늘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 숫자가 4 이런 숫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니까 틀렸죠 서울 is the coolest city of the four 서울은 어떻다 4 중에서 가장 시원한 도시다 서울이 4 중에서 5는 10, 12, 15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맞는데요 이것도 틀린 데가 없네요 이것도 틀린 데가 없네요 오미스트 시리 오브 더 폴 서울 is the coolest city of the four 서울은 4 중에서 가장 시원한 5는 10, 12, 15 랑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숫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최상급 표현인데 더 왔고 그 다음에 뭐뭐 둘 중에서니까 오브 더 폴 오브 더 폴 틀린 거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쿨 리스트 스펠링 틀리지 않았고 최상급이니까 더 붙었고 시티 넉턴 안 넉턴 별 상관없고 이 답은 두 권 두 개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표에 두 가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 정보하고 그 다음에 하이트 뜻이 뭐겠어요 원래 기본 뜻은 높이입니다 하이트는 명사구요 예의 형용사형은 뭐겠어요 하이겠죠 하이 형용사 하이트 명사 그래서 나이와 키 미란 수미 진주 그럼 다음은 일단 뭐든가요 다음은 이다 미란 이즈 톨리스트 오브 어 그럼 미란이의 키가 155 인데 모두 중에서 가장 크다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미란 이즈 톨리스트 오브 에즈 수미 미란이는 수미만큼 나이가 많다 그럼 15 16은 같은 숫자가 아니죠 틀렸고요 15고 애는 16이다 만약에 여기 진주였으면 그러면 맞게 되겠는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수미 이즈 톨리스트 오브 에즈 진주 수미는 진주만큼 키가 크다 이렇게 해서 152 하고 150 을 비교했을 때 같은 키라 해야 되는데 같은 숫자가 아니네요 얘는 152고 얘는 150이다 같은 숫자가 아니다 수미 이즈 낫 오더 랜 진주 해석하면 뭐고 수미는 진주보다 나이가 많지 않다 그러면 수미의 나이가 16살이고 진주의 나이가 15살이면 낫이 없어야지 말이 되는 거죠 16은 15 보다 더 크다 그리고 위에 표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거랑 같은 표현이 가능한 틀린 선택지이긴 하지만 이거랑 같은 표현은 뭐가 있습니까 수미는 진주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 하고 같은 표현은 진주 이즈 올더 랜 수미도 가능하고 수미 이즈 연거 랜 진주도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어쨌든 다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진주 이즈 낫 에즈 올드 에즈 미란 해석하면 진주는 미란 이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 그러면 진주 나이 쓰고 미란이 나이 썼으면 이게 없어야 하지 답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틀린 부분을 고쳐봤고 그래서 답이 차버리겠네요 그 다음 미친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더 레스 유의 더 모어 웨이트 유의 루즈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모어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더 모어 웨이트 유의 루즈 해야 되겠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웨이트 유의 더 모어 웨이트 유의 루즈 웨이트의 뜻이 뭡니까? 웨이트 단어 뜻이 뭡니까? 무게죠 무게 자 웨이트의 파생어 동사 형태 웨이트는 명사로서 무게라 뜻이구요 동사 형태는 뭐고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동사 형태는 뭐고 웨이구요 뜻은 무게가 얼마 얼마 나가다 란 뜻을 특이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쓰이는 예문을 하나 보여드리면 떡하 웨이트 원톤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게가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무게가 얼마 얼마 나간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문법 제목은 뭐고 더비더비죠 그럼 같은 표현은 뭐가 있겠다 이제 안 보고 해야죠 무게가 나간다 만약 네가 더 적게 먹는다면 너는 빼게 될 거다 더 많은 몸무게를 If you eat less You will lose 무게 그래서 여기도 비교급이 있고 여기에도 비교급이 있음을 아이고 여기에도 비교급이 있음을 확인했으니까 The less you eat The more weight you will lose 라는 더비더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디랄 합니다 누가 비교 대상 이전 약보다 어찌 어떻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오케이 완성시키면 더 메디슨 이즈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더 창의적인 오케이 more creative죠 2음절 이상입니다 2음절 이상은 아니군요 2음절 이상은 아니지만 크리에이티브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오케이 그래서 더 뉴 메디슨 이즈 이즈 멀치 멀치 이펙티브 그래서 훨씬을 넣어서 표현할 줄 아느냐 very not so는 안 된다 알고 있냐는 문제고요 넘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가 나머지 넥과 다른 것이라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비교 표현이라는 문법에서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무슨 표현이겠다 최상급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게 최상급이네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1번이네요 Bobby is the best player in our soccer team 이게 최상급 표현에 최상급을 써서 최상급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죠 얘하고 다른 거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은 no other player in our soccer team is as good as Bob 해석하면 뭡니까? 해석하면 그 누구도 반만큼 구시지는 않다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같은 얘기 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요 in our soccer team에 있는 그 다른 어떤 선수도 반만큼 구타진 않다 만약에 틀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나 만약에 틀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못한 점을 맞을emos 이걸 쓴다고 생각해서 그걸 말하는 건 fian사한 게 또한 격어 그리고 이렇게 한 sec들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틀렸다면 같은 뜻이 되려고 좀 만져주면 어떻게 만져줘야 될까요? 답은 5번이죠. 5번이 같은 뜻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5번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bob is one of the best players in our circle team의 뜻은? 오케이. 이건 반만큼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잘하는 선수들 중 한 명이라 그러지 제일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 2번 3번 같은 뜻으로써 이거 부정주어 원급 비교고요. 2번은 부정주어 원급 비교고요. 3번은 부정주어 비교급 비교입니다. 이거 같은 얘기 하는 거라 그랬어요. 2번은 우리 사커팀에서 그 어떤 다른 선수도 밥만큼 잘하지는 못한다. 밥이 제일 잘해. 2번은 우리 사커팀에서 그 어떤 다른 선수도 밥보다 덜 잘하지는 못한다. 똑같은 밥이 제일 잘해줘. 부정주어 원급 비교 부정주어 비교급 비교 다 최상급 표현이라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만큼 잘한다고 그랬고요. 존재하지 않는 선수가 더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내용은 최상급 비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밥이 더 잘한다. 그 어떤 다른 선수보다. 인 아워 사커팀에서. 맞습니까?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규진아 몇 번이 답이니? 몇 번이 답인가요? 풀어왔으니까 답. 풀어왔는 거 보고 가면 되잖아. 몇 번의 답이에요? 이거 풀어왔으니까 답. 풀어왔는 거 보고 가면 되잖아. 몇 번의 답이에요? 알겠죠? 호진 is much hungrier than me. 하든지. 또는 뭐 호진 is very hungry 만 하든지. 하고 싶은 얘기가 호진이 나보다 훨씬 더 배가 고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훨씬이란 표현의 단어를. 원급이나 꾸겨줄 수 있는. very hungry, so hungry. much not a lot, far, even still. he is more nervous than her. 그는 그녀보다 더 긴장한다. 라는 뜻으로써 바른 표현이고요. nervous 같은 경우에 여기에 nervous are. 이딴 거 없고요. 비교급 than. 그 다음에 여기에 her 대신에 she를 쓰면 맞나요? 틀렸나요? 원래는 맞다 했습니다. than이 원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her를 쓰는 게 원칙이 아니고 than she is를 쓰는 게 원래 원칙이라 했습니다. he is more nervous than she is가 원래 문법 규칙을 모두 다 따른 거. 정확하게 따라준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she is로 문장이 끝나는 건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she is 하고 문장이 끝나버리면 뭐 말을 더 할 것만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 her를 쓰는 것도 허용해 주는 거고 이거는 규칙을 벗어나는 거라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주격 플러스 동사를 여기에 만약에 일반 동사였으면 뭐 does나 또는 과거시 제면 deed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원칙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the dog is as cute as 해야 되겠죠. as 원급 as 해야 되는데 as 비교급 as를 해서 틀렸고요. 그게는 고양이만큼 귀엽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the sea is deeper than the river. 바다가 강보다 더 깊다. 비교급. she is the most beautiful in her family. 외열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plus 단수명서 썼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이니까 더 잘 붙였고요. 그녀는 그녀의 가족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번. 17번 유지인 몇 번의 답이야? 5번이 답이죠. coins are heavier than bills. 그래서 뭐가 동전이 뭐 보다 지폐보다 더 무겁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coins are heavier than bills. 그래서 여기에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bills are not as heavy as coins. 그래서 지폐는 동전만큼 무겁지는 않다. 동전이 더 무겁다. 이 내용은 원급 비교에 부정어가 들어갔을 경우에 비교급 비교하고 똑같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원급 비교에 낫이 부정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하나 더 얘기할 것은 부정어가 들어간 경우에 얘 대신에 쏘도 가능한 거라 했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부정어가 있는 경우에 bills are not so heavy as coins가 가능하다. 지폐는 종이 돈은 동전만큼 무겁지는 않아 동전이 더 무거워. 어? OK. Coins are lighter than bills. 동전이 더 가볍다 해서 틀렸고요. bills are as heavy as coins. 지폐하고 공전의 무게가 비슷하다고 해서 틀렸고요. coins are not as heavy as bills. 동전은 지폐만큼 무겁지는 않다. 지폐가 더 무겁다. 거꾸로 얘기해서 틀렸고요. bills are as light as coins.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네요. 해석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폐는 동전만큼 가볍다. 둘의 무게가 같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OK. OK. 너 시험 치고 나서 뭐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응? 뭐 해야 돼 우리 시험 치고 나면. 응? 난 니네 학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는지도 몰라요. 응? OK. 내가 그거 하라는 거 뭐 시험 잘 쳤나 못 쳤나 뭐 이거 하려고 한답니까? 아니라고 부디 여기 말씀 드렸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네. 그 다음 계속해서 같은 뜻이 되도록 해라. Your score is higher than mine in my test. 네 점수가 내 점수보다 더 높다. 어디에서? 수학 시험에서. 점수 비교하고 있고. 야 네가 나보다 수학 시험 더 잘 쳤네. 구요. 그러면 여기에 low 했듯이. 종사는 아니겠죠. 그럼 내 점수가 너의 것보다 더 낫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 그래서 my score is lower than yours in the math test. 여기서 이제. 뭐 이건 뭐 서로 반대말이니까. low하고 high가 반대말이니까. 비교하고 반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들도 중요합니다. 왜 선생님이 얘들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 자리에 뭘 쓰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your score is higher than. me. not i. 그 다음에 b 동사니까. m. 이런 거 쓰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비교급이라는 표현 전체에서. 문법적으로 비교급 전체 문법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끼리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점수랑 점수를 비교해야지. 이 자리에 me 나 i am 같은 걸 집어넣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lower than you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 우리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있고.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여기 me 써놓으면 이렇게 틀림없이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너의 점수는 나보다 더 높다. 이러면서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는. 네 점수가 나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자리에 me나 이런 게 들어있으면. 틀렸다는 걸 눈치를 채줘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me가 들어가면. 점수랑 사람 자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점수랑 점수를 비교해야 되는 게 좋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뻔해 보여요. 19번 문제. 19번 문제. 문법적으로 뭔지 얘기하면. 위에 있는 문장. 문법 제목이 뭐예요. 이해를 집어넣어야죠. 배수사 비교급 비교는 뭐하고 똑같다고 얘기했던 거 그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수사 비교급 비교는 뭐하고 똑같다. 배수사 원급 비교하고 내용이 똑같다 했죠. 그래서 정답은. 더 타워 이즈. 더 에이피엘 타워 인. 페리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뭔 탑인지 모르겠지만. 그 탑은. 여기의 문장은. 에펠탑 파리에 있는. 에펠탑보다 두 배 더 높다. 라는 말이 나. 밑에 있는 문장의 해석인. 그 탑은 파리에 있는. 에펠탑의 두 배만큼 높다. 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두 배 크기가 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우리말을 영적한 것 중. 어색한 거를 골라라. 그럼 귀신. 몇 번이 어색하던가요? 몇 번이 어색합니까? 4번이 어색하죠. 그래서. 빠르게 고치면. 하더 유 스터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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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m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문법 제목이 뭐다 더비더비 같은 표현 이제는 안 보고 할 수 있어야죠 if you study harder if you study harder the exam will be easier 만약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 시험은 더 쉬워질 거야 더비더비 표현은 접속사 조건제를 만드는 접속사의 만약 뭐뭐한다면 이란 뜻이야 if를 쓴 같은 표현이 가능하고 이때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원래는 원칙적으로 비교급 앞에는 덜을 쓰지 않는 게 원래 원칙이었죠 이게 좀 특이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한 원래는 쓰지 않는 덜을 원래 최상급이나 따라다니던 덜을 비교급 앞에 쓰게 해준 게 더비더비 였습니다 나머지 애들 보겠습니다 농구는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다 라는 표현에 문법 주소는 다 끝납니까 그럼 절대로 안 되죠 됐습니까 원 오브 더 북스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원 오브 더 북이냐 원 오브 더 북스냐 원 오브 더 머니냐 따졌을 때 원 오브 자체 했듯이 뭐뭐들 중 하나니까 그래서 배스켓볼이 원 오브 더 머스트 파퓰러 스포츠 반드시 복수형 써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최상급이니까 더 좋아하겠네요 그 다음에 네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를 읽는 순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문법 제목은 문법 제목은 비교급 and 비교급 The hog in your bag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그래서 네 가방에 있는 구멍이 이렇게 하고 있죠 The hog in your bag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그 다음에 민수는 유미보다 사과를 세 배 더 많이 샀다 라는 표현의 문법 제목은 그쵸 배수사면 갈림길 두 개 있는데 지금은 배수사 비교급 비교죠 그래서 민수 버트 3타임스 몰 앱버스 댄 유미 이고요 같은 표현은 이즈 아이쿠 웬입니까 머치입니까 오케이 앱버스 쳐다보고 답하면 된거죠 그래서 more 하고 most라는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얘들의 원급은 뭐일 때도 있고 many일 때도 있고 much일 때도 있는데 애플과 같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as many apples 원급은 many의 비교급으로겠죠 as many apples as 유미 뒤에 생략된 말은 유미 이즈예요 아니면 뭐 was에 뭐예요 뭐 워즈 아니죠 얘 쳐다봐야죠 유미 디드가 생략했죠 민수 버트 3타임스 몰 앱버스 댄 유미 디드 또는 민수 버트 3타임스 몰 앱버스 as many apples as 유미 디드 또는 민수 버트 3타임스 몰 앱버스 as many apples as 유미 디드 날라고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could you ask him to call me as soon as possible 맞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이거 possible에 밑줄 굽고 무슨 얘기 더 하겠죠 준비됐나요 그래서 as soon as you could him could he could 이제 됐네요 근데 완성이 안 됐네요 캔을 해야죠 could you ask him to call me as soon as he 선생님 이거 여기 있잖아요 썼는데 could 썼는데 왜 틀렸어요 라고 묻는다면 오케이 어떤 학생이 선생님 could you ask 했어 여기 왜 he could 했는데 왜 이거 could 쓰면 왜 안 돼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줄래 아 아 아 일단 이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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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하고 싶은 얘기 위에 다 써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을 보니까 갑자기 숫자가 생각나는데 뭐예요 숫자는 그래서 ask a to do죠 그래서 당신은 물어볼 수 있겠나요가 아니고요 당신은 요청할 수 있겠나요 누구에게 그에게 뭐 해달라고 나에게 전화하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he can 뒤에 생겨낸 말이 뭡니까 as soon as he can call me가 생겨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could가 있는데 이 could는 우리가 이제 can이나 could를 구분해 봤잖아요 요청이냐 허락이냐 능력이냐 아니면 가능성이냐 요청입니까 뭐뭐 해주세요입니까 해도 될까요입니까 아니면 쿠드니까 과거에 무슨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또 있었니라고 묻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가망성이 있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다입니까 뭡니까 부탁 요청이죠 몇 종 세트예요 몇 종 세트예요 c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요청 4종 세트라 했습니다 상대방 you가 들어가 있을 때 you에게 뭐 좀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요청이죠 요청 근데 여기에 있는 can은 뭐예요 이건 능력이죠 능력 그가 나에게 전화할 수 있는 한 빨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능력이고 이거 전화는 무슨 시제 할 겁니까 야 그 사람한테 나한테 가능한 빨리 전화하라 그러면 그가 전화하는 거 언제 있을 일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가능한 빨리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그럼 나한테 무슨 시제에 전화를 하는 겁니까 근데 이 자리에 어떻게 쿠드가 올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절대 쿠드가 못 와요 자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을 as soon as 주어 can이나 주어 쿠드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건 분명히 미래에 할 일입니다 쿠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소수형 문제로 넘어갑니다 소수형 문제로 넘어갑니다 야 너 비교급 뭐 언제 니 혼자 고등학교 올라와 갖고 고등학교 때 니 혼자 한번 정리하시려고 문법적으로 정리하시려고 야 고등학교 올라와 갖고 비교급 문법 정리하는 애가 한 반에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 어 그때 무슨 문법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비교급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문법을 비교급 가지고 이렇게 문법으로 설명하는 일은 학교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야 중3 때 잠깐 하겠지만 보기에 내용 그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또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더비 더비 배수사 원급 비교 배수사 비교급 비교 그 다음에 낫이 들어가 있는 누구는 누구만큼 크진 않다 얘가 더 크다 원급 비교해서 낫이 들어가면 비교급 비교랑 내용이 같다 라는 것들 문법적으로 정리할 일은 없어요 이제 공개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람의 마리를 이용해서 민수 is a baby 지아 is a child and I'm a teenag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민수에다가 젖꼭지 누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깎아먹고 있고 얘는 얘는 마라탕 먹고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얘는 쭈쭈 먹고 있구요 얘는 깎아먹고 있구요 얘는 마라탕 먹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아 is 깎아먹는 애는 젖꼭지 불고 있는 애보다 올더 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깎아먹는 애는 쭈쭈 먹고 있는 애보다 나이가 더 많다 진아 is older than 민수 그 다음에 마라탕 먹는 애는 깎아먹는 애보다 나이가 많겠네요 I am older than 진아 그 다음에 나는 마라탕 먹는 애니까 그렇죠 내가 나이가 제일 많겠네요 I am the oldest I am the oldest of the three 세 명 중에서 그래서 all of the three people 정도가 생각되었겠네요 세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그 다음에 쭈쭈 먹고 있는 애는 여기에 I am이 힌트구요 칸은 두 칸이라는 것도 힌트죠 그래서 민수 is younger than I am이겠죠 민수는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리다 그 다음에 민수가 쭈쭈 먹고 있으니까 오브 더 트리 그래서 더 영기스트 오브 더 트리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도 될까요? 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완성되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나는 여행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여행했는지 이렇게 얘를 조합해서 넣어라 난 여행했다 여기에 우리말 뜻은 뭐가 된다?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가능한 자주 유행했다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 I traveled 그쵸 as often as I could 그래서 can이 could로 바뀌어야만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트래버드 속에 들어있는 디드 때문이죠 시제일치 I traveled as often as I could 그 다음에 이런 시제니 뭐니 다 따지기 귀찮으면 어떤 표현 같은 같은 표현 뭐가 있다 I I I I traveled as often as possible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니까 원오브 있다 됐습니까? 원오브 있으니까 벌은 가장 바쁜 곤충들 중 하나다 이거겠네요 뭐 됐습니까? 그래서 벌은 가장 바쁜 곤충들 중 하나다 라는 표현은 Be is one of the Be is one of the insects 해야 되겠죠 Be is one of the biggest insects 반드시 여기는 복수명사 써야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Angel force Angel 포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포크다 최상급 표현인데 다양하게 해보라 단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표현은 양해한 포즈 is the highest fall in the world 양해한 포즈 is the highest fall in the world 여기 포즈인데 왜 잊습니까? 고유명사 이름에 그냥 s가 붙어 있을 뿐입니다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급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대요 그럼 좀 이따가 우리는 4번까지 하면 되겠죠 3번까지 밖에 없지만 오케이 그래서 원급을 사용한 똑같은 표현은 오케이 오케이 no no other foes in the world is as high as I have foes 오케이 여기 어딘가 틀렸는데요 왜 왜 그래야 되죠 왜 no other 뭐 상황에 따라서 no other false 할 수도 있고 no other foe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건 아닌데요 지금 뭐가 눈에 보입니까 뭐가 눈에 보입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세상에 그 어떤 다른 폭포도 라는 표현이 한번 길어봤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지되어야 되려면 여기에 s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 붙였다면 붙여도 됩니다 그러면 no other foes in the world are 를 써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is 가 보이네요 그래서 비교급 표현은 뭐가 된다 than angel falls 하면 되겠지 no the foes in the world is higher than angel falls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표현은 다시 시작이 뭡니까 앙헬 포즈죠 오케이 그래서 앙헬 포즈 비교급 than any other any 앙헬 앙헬 포즈 is higher than any other 단수명상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상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최상급으로 최상급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원급이나 비교급이나 또 비교급 가지고도 최상급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이 뜻이 같아지도록 만들래요 The tail is not as comfortable as the 소파 해석하면 그 의자는 그 소파만큼 편하진 않다 소파가 더 편하다 더 소파 더 소파 is comfortable than the chair 더 소파 is comfortable than the chair 더 소파 is comfortable than the chair 오케이 그래서 이게 원급 비교 위에 문장이 원급 비교인데 원급 비교에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비교급 비교랑 같은 틈이다 그 의자 소파만큼 편하진 않아 소파가 더 편하더라 맞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snake is half as long as that one 문법 제목이 뭡니까 원급 비교다 오케이 물론 원급 비교는 맞죠 그렇죠 이거 배수사 원급 비교죠 배수사 원급 비교 선생님 배수사 안 보이는데요 하시면 여기에 배수사 원급 비교가 아니라고 하는 친구한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F는 F는 2분의 1배죠 그렇죠 0.5배죠 됐습니까 이거는 배수사 원급 비교는 똑같은 주어를 하고 있네 이게 아니네요 이게 데스네이크네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뱀 한 마리하고 멀리 있는 뱀 한 마리에 뭐를 비교하고 있는데 길이를 비교하고 있는데 위에 문장 해석하면 이 뱀은 저 뱀의 절만만큼 길다 됐습니까 근데 그걸 주어를 바꿔놨어 그러면 저 뱀을 주어로 하면 저 뱀은 이 뱀 여기에 0.5를 곱해놨죠 근데 주어가 바뀌었어 그렇죠 여기 답은 두 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death snake is twice 한 다음에 어느 쪽 할래 as long as this one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twice longer than this one 도 되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half 2분의 1이 배수사라는 것도 맨날 twice 3타임스만 보다가 half 0.5도 배수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은 half라고 해도 되고 또 뭐라고 해도 되죠 2분의 1은 half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죠 뭐라고 해도 되죠 1세컨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수 표현이라고 하는데 분수 표현에 분자는 기수로 하고요 1 2 3 4로 하고요 분모는 분모는 서수로 표현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뱀 길이가 저 뱀의 3분의 1이면 3분의 1은 뭐가 될까요 1 3 이렇게 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half가 아니고 this snake is 1 3rd as long as that one 이었으면 that snake is 3 times as long as this one 이렇게 답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lf가 배수사라는 것 가지고 그 다음에 분수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5번은 a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두 가지 표현을 해봐라 인데요 너무 뻔해 보이네요 그 다음에 b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바르게 거쳐 써라 이거는 좀 친절하게 해놨네요 6번 문장에 난이도를 높이고 싶어 선생님이 출제하는 선생님이 난이도를 높이고 싶은 문제를 어떻게 냅니까 윗글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써라 라고 하겠죠 밑줄을 안 걸어놓고 됐습니까 난이도 조절은 그렇게 할 수도 있구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is가 아니고 r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겠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to follow 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to hat 그 다음에 at a time 해석을 어떻게 할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 all을 쳐다보고 time의 뜻이 뭔지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however가 나왔습니다 그니까 however가 나오면 however 앞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왜 however가 있는지 그 다음에 it was good manners to make a lot of noise while eating 이 세대한 얘기 할거구요 그 다음에 to make 명형 해보겠죠 그 다음에 a lot of noise 할 때 a lot of를 둘 중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louder than a lot of noise the most taste the meal water tasty 바꿔 쓸 수 있는 d 로 시작하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asty의 품사가 무엇이며 얘의 명사형은 뭐고 동사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was a way of letting the cook know how much they like the food 그 다음에 this 가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말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letting 은 왜 let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이 형태가 돼야 하는지 그 다음에 no 가 있는데 no 도 여러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왜 no 가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문장 this was a way of letting the cook know how much they like the food cook의 뜻이 뭔지도 궁금하겠네요 그게 여러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인지 here are the table manners for us to follow 가능한 음식을 조용히 먹어라는 표현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음식 먹어라는 보이네요 음식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 eat your food 그럼 남아있는건 가능한 조용히 라는 표현인데요 가능한 조용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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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et as possible 그럼 같은 표현은 as quiet as you and 자 여기 한군데 틀렸습니다 어디 어디 is is를 어디다가 food 뒤에다가 eat your food is as quiet as possible 여기에 is를 넣는거는 0 이상한데요 여기에 is를 넣으면 갑자기 여기에 that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완벽한 문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뭐뭐하는 것은 너의 음식은 그리고 food가 조용하다라는 것 your food is quiet 너의 음식은 조용하다 여기도 is를 넣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오케이 여기 좀 이상하게 써놨어 얘를 좀 여기다가 옮깁시다 음식을 가능한 조용히 먹으래요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가능한 조용히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상하게 써놨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교현회부님 예 아직 수업하고 있습니다 원래 화요일 수업은 9시 좀 넘어서 맞추는데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유지 너 어머니 있다가 수업 마치고 전화 오면 전화 좀 받아 유명하구나 악명이 노토리어스 하구나 전화 안 받기로 오케이 그래서 가능한 조용히는 어떻게 구요 음식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그 다음에 얘는 명령문이니까 이 말로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eat your food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quiet 뜻이 뭐죠 혹시 이런 표현 본 적 있죠 be quiet 뜻이 뭐고 조용히 해라 라는 뜻이고 be quiet 라는 표현이 존재하고 이게 조용히 해라 라는 뜻이면 얘가 무슨 씨란 말이야 be 뒤에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란 말이야 얘가 내가 필요한 게 지금 형용사가 아니니까 틀립니다 어떤 먹으랍니까 어떻게 먹으랍니까 어떻게 먹으랍니까 어떻게 먹으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당연히 eat your food as quietly as possible 자 이거는 지나간 문법이지만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학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 자리가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니 부서가 와야 될 자리니 이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능 때까지도 다시 말하면 고3 때까지도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고요 여기에 possible를 you can으로 바꿨는데 이유는 이 문장이 명령문이니까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할 사람의 주어를 되살리면 you 이런 거고 시제는 현재 또는 미래에 할 일이니까 과거는 아니니까 여기 could가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어찌시 부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quiet를 쓰면 so your food is quie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됐습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뭐 했고 그 다음에 비에 틀린 부분 바르게 고쳐서 할 준비 된 거 같은데 안 됐나요 louder they made the noises the most tasty the meal was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칠 부분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고칠 때가 많네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더 라우더 데이 메이드 노이즈 노이즈 이렇게 고쳐야 되죠 더 라우더 데이 메이드 노이즈 노이즈 이상 더 모어 tasty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앞뒤 문장을 다 살펴봤을 때 전달하고 싶은 뜻이 뭐기 때문에 그들이 더 시끄럽게 소리를 낼수록 그 음식은 더 어땠었다 더 맛있었다 소리를 더 크게 낼수록 음식이 더 맛있었다 더 라우더 데이 메이드 노이즈 그리고 이거는 출제자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했을까 사실은 노이즈의 위치는 여기는 여기 가져야 돼요 여기 가져야 돼요 더 라우더 노이즈 데이 메이드 더 모어 테이스티 더 밀 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바꿔보면 불통이 나는데요 그 음식은 더 맛있었다 이런 뜻이고요 얘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끊어있게 해보면 얘가 주어 동사고요 얘만 독립적으로 행동을 못해요 이렇게 합쳐서 얘 뜻이 더 시끄러운 소리고요 이게 왓에 대한 대답에서 머리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앞으로 갈 때 이렇게 해서 암망 뒤로 받자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한 몸 취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암망 뒤로 받자 이게 되잖아 더 라우더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더 라우더 노이즈 데이 메이드 더 시끄러운 소리를 그들이 만들었을수록 더 모어 테이스티 더 매워 얘는 그러면 왜 혼자 갔어요 더 모어 테이스티는 왜 혼자 갔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에 어떤 명사가 붙어 있지 않고 어떤 덩어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굳이 뭐 이런 거 붙이고 싶다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더 라우더 노이즈 데이 메이드 더 모어 테이스티 푸드 잇 워즈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따라가 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암망 뒤로 받자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가져요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바르게 고치면 정확하게 바르게 고친 문장은 이거고요 어쨌든 더비 더비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문장을 표현해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첫 문장의 뜻이 뭡니까? 테이블 매너즈가 뭐예요? 식사예절 식사예절 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 참 이 녀석도 뭐 할 말이 있네 사실은 그쵸? 우리가 포러스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녀석입니까? 의미상의 주어죠 됐습니까? 투 부정사가 뒤에 보이죠 이 투 부정사 이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참 그전에 투 팔로우 명형부 하면 뭐가 됩니까? 용서적 용법이다 그럼 해석해 보면 여기에 식사예절이 있다 그쵸? 우리가 따라야 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예절은 예절인데 어떤 예절이래 따라야 할 예절이래 manners to follow 따라야 할 예절 어떤 예절이라고요? 준수해야 할 예절 따라야 할 예절 따라야 할 예절 here are에 집중한 이유는 가끔씩 여기에다가 is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there is가 맞냐 there are가 맞냐 라고 했던 1학년 문법은 똑같습니다 table manners 앞만 길어봤자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데이랑 앞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비 동사를 써야지 it이랑 어울리는 동사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식사예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here 사용해서 도치된 문장이라 하는데 외열에 대한 데다 시작하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원래 문장은 the table manners for us to follow are here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they are here 간단하게 하면 they are here 그것들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고 여기에 있다고 얘기한 게 복수 명사이므로 당연히 알아가 와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누가 뭐 해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식사예절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too 일단 too much food 내 뜻은 good 그렇죠 너무 많은 음식이죠 그렇습니까 do not put 넣지 말아요 너무 많은 음식을 in your mouth error time의 뜻은 짧은 시간에 여기 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타임의 뜻 중에서 셀 수 있는 뜻이다 없는 뜻이다 어 북 북스머니 밖에 안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어 북이 되고 어 타임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타임이 시간이란 뜻이야 횟수 번이란 뜻이야 횟수 번이란 뜻이고 그래서 at a time의 뜻은 뭐다 한번 해줘 한번에 here are the table manners first to follow 우리가 따라야 할 식사예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eat your food as quietly as possible 가능한 조용히 먹으라 쩝쩝쩝쩝 거리고 막 달그락달그락 거리고 뭐 음료수 마시는데 빨대로 막 주르륵 빠른 소리 막 끄르르르르 이런 소리 내지 말라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do not put 두 이게 첫 번째 매너입니다 첫 번째 매너는 in your food as quietly as possible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켜야 할 일은 do not put too much for the in your mouth 한 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네 입안에다 침을 넣지 마라 우걱우걱우걱 거리지 말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하는 건데 맨날 그치 맛있는 거 먹었잖아 이게 두 번째 매너고요 세 번째 매너 나옵니다 do not talk with your food in your mouth 그래서 모인 채로 네 입속에 음식이 들어있는 채로 말하지 마라 입속에 음식 놓고 말하지 마라 됐습니까 이게 세 번째 매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table manners 라고 하고 있죠 총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나왔던 건 무슨 시제야 다 현재 시제죠 are 보이죠 do not put 보이죠 do not talk 보이고요 그 다음에 do not put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eat your food as quietly 전부 명령문으로 명령문으로 해놨네요 됐습니까 table manners 설명할 때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여튼 명령문이니까 현재 시제죠 however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제의 식사예절과 여기에 이제 로모가 나왔으니까 언제의 식사예절과 현재의 식사예절과 로모가 보고 과거의 식사예절이 같단 얘기겠어요 뭔가 대비된다는 얘기겠어요 하우에버가 나왔으니까 뭔가 대비되고 대조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우에버 앞뒤로 서로 반대되거나 비교할만한 것이 나오고 같은 것끼리 비교합니까 반대되는 것끼리 비교합니까 그래서 하우에버 이 자리죠 그러나 옛날에는 자 eat 뭐하는 일이에요 가주어고 진주어가 to make a lot of noise while eating이 진주어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먹는 동안 많은 소리를 내는 것은 뭐였다 좋은 배너였다 좋은 예절이었다 식사예절이었다 됐습니까 아까는 eat your food as quietly as possible 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반대되는 것 시끄럽게 먹는 동안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것이 좋은 매너였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왜 붙어 있는지 이거 매너라는 단어가 조금 까다로운 단어예요 매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매너라는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거 대수로 써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동으로 이거는 투 부정서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거네요 to make all of noise while eating 먹는 동안 시끄러운 소리 내 는 것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all o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하고 싶으면 얘를 쳐다보면 될 거고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머치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 노이즈를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할 때도 있고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할 때도 있고 이랬습니다 원래 영어라는 게 좀 그래요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원칙은 a cake 안 된다고 해 놓고 실제 회화에서는 a cake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듯이 노이즈라는 명사도 지금은 여기서는 셀 수 없는 뜻인데 여기서는 바로 셀 수 있는 것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The louder noises you made The more tasty the meal was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tasty 바꿔 쓸 수 있는 건 d로 시작하는 뭡니까 오케이 Delicious 정도는 아시겠죠 The more delicious the meal was 의 뜻이죠 그래서 tasty는 y로 끝나는 rainy cloudy 와 같은 형용사급인 거고요 같은 말은 delicious고요 얘의 명사형과 동사형은 같은 단어 쓰죠 같이 생긴 것이죠 taste죠 taste taste는 명사로서는 맛 동사로서는 맛을 보다 또는 맛이 나다 좋습니까 파생어 살펴봤습니다 형용사 명사 동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This was a way of letting the cook know how much they like the food 해석 해볼까요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할 생각이 없죠 틀리면 쪽팔리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공부가 늘 리가 없죠 틀리든 말든 자꾸 해 봐야 되겠지 일단 이거를 해석할라 그러면 이거부터 그러면 먼저 해봅시다 어떤 얘기까요 어째 저는 많이 쓰이는데 이거 나한테 알려주세요 Let me go가 내가 가게 해주세요라는 그렇죠? Let me know는 내가 알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네가 언제 출발할지 내가 좀 알게 해줘라는 뜻으로써 이거 같은 표현은 May I know when you will start? 내가 뭐뭐하게 해주세요가 내가 내 속에 하게 해주세요가 Let me introduce myself라는 그렇죠? 그럼 Let me introduce myself가 May I introduce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Let me know 내가 뭐뭐해도 될까요? Let me 이게 5-3에 b를 써야 되는 표현입니다 명령문이고 기본 형태는 내버려둬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버려둬라 누가 뭐하도록 내가 알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알려줘 이 뜻입니다 그럼 그거를 가르쳐 줬으니까 이번에는 This was a way of letting the cook know how much they like the food 해석하면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해 보자 이것이 뭐였다 방법이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5부 나왔으니까 뭐의 방법이겠네 이거 뭐의 방법이랍니까 누가 뭐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답니까 요리사가 알도록 하는 방법이었대요 요리를 한 사람이 알도록 하는 방법이었답니다 이제 갖다 붙이면 되겠네 요리사가 뭘 알도록 하는 방법이었답니까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얼마나 많이 좋아했었는지 여기에 그들은 음식 먹는 사람들이 겠죠 음식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음식을 좋아했는지를 요리사가 알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cook의 뜻은 뭐다 요리사 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더가 있는 걸로 봐서 얘가 명사 뜻으로 쓰였다는 거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럼 This가 가르치는 건 이것이 요리사가 그들이 얼마나 음식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도록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뭔데 우리말로 하면 먹을 때 시끄러운 소리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영어로도 할 수 있겠네 This는 뭐였다 Making noises louder 라든지 또는 뭐 여기도 있네요 To make a lot of noises while eating 이라든지 Making a lot of noises while eating was away 먹는 동안 먹는 동안 많은 소음을 내는 것이 방법이었다 먹을 때 막 쩝쩝쩝쩝쩝쩝쩝 이렇게 소리내는 거 쩝쩝거리면서 먹으니까 참 맛있으니까 쩝쩝거리면서 먹는 거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t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이유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요거 안 써도 돼 대신에 뭘 써도 되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To let This was a way of to let 아니 way to let This was a way to let the cooked no 그 다음에 여기에 to no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5 다시 3에 b니까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원형으로 표현해야 되는 사역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문제는 풀어봤고요 그래서 however 뒤에는 갑자기 무슨 시제가 왔냐 하면 was 보이고요 그 다음에 made 보일 거고요 선생님 여기 make 보이는데요 야 이거 to make잖아 이 새끼야 그 다음에 was도 보이고요 여기 was 보이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liked도 보이시죠 they like 그래서 과거의 테이블 매너와 현재의 테이블 매너를 비교하고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매너라는 단어가 조금 까다롭고 미리 봐두면 죽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너에서 조심해야 될 건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매너의 뜻은 방법이란 뜻이 있어 방법 way랑 같은 뜻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 하면 태도란 뜻도 있고 예의란 뜻도 있어 사실 방법하고 예의는 다르잖아 됐습니까 근데 매너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조회해야 될 것 그니까 마치 어 뭐 watch가 watch가 지켜보다는 뜻도 있고 손목시계라는 뜻도 있는 것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방법 way의 뜻도 있고 attitude 아니 attitude 에티켓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이 뜻으로서의 같은 말은 way way입니다 이 뜻일 때 같은 말은 etiquette etiquette 또 영어입니다 요게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 뭐냐 하면 얘가 좀 특이한 게 얘를 manners 이렇게 쓰면 어 단수 취급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상한 규칙이 있습니다 왜 manners 하면 무조건 데이나 댐 취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게 당연하죠 근데 manners의 형태를 데이로 취급해도 상관없고 이수도 취급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고1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맞은 것을 골라라 해놓고 주어가 manners 근데 그 뒤에 있는 동사를 is를 써놓고 그게 맞냐 틀렸냐 밑줄을 꺼놨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매너지니까 어 is 틀렸다 r 가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is가 맞는 경우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명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매너에 대해서 단어 뭐 좀 주의해야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미리 좀 준비를 좀 해 오셔야 되니까 다음 해야될 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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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챕터 9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할지는 3학년 1학기 교과서를 좀 살펴보고 좀 준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타일이니까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뭔지 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